오늘은 인체 면역활성에 다양한 양리효과가 검증된 오이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이풀은 잎을 뜯어 향을 맡아보면 오이 냄새가 난다하여 어원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참외나 수박향이 난다고도 합니다. 서식지는 양지 및 방그늘의 낮은 야산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떨고 약간 차가운 성질로 무독합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대장에 들어가고 지유와 옥시라는 양명을 씁니다. 오이풀 양리작용에는 자궁흥분작용과 항염증, 심장수축증과 혈압강화작용, 지향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비형 바이러스 활성 억제와 당뇨병성신증, 신장손상 보호 주름살 및 항노화작용 등에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상과 외상 모든 병에 고루 적용되어 과장이 아닌 만병통치급 효과를 보여준다는 속설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먼저 식품영양학회에서 식용오이보다 미네랄 함유량이 5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피부 미용에 매우 효과적이고 피부세포의 건강성을 높여주어 노화 방지에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수분공급을 꾸준히 해주어 위장과 대장이 소화를 돕게 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네랄은 정력에 연관성을 두면서 섹스미네랄로 많이 섭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위해서는 그만큼 미네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초나 음식 등을 적정량만큼 먹는 것이 정력증진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이풀은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17% 정도 들어있으며 발기력을 상승시키는 16종의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오이풀의 아르기닌을 많이 섭취하면 발기력 문제가 해소되고 정력을 증진시키는데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르기닌은 정액의 구성성분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산화질소의 물질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르기닌을 투여했을 경우에 실험 전보다 현류량이 최대 50%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풀의 아르기닌을 꾸준히 먹으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정력이 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최근 많은 남성들이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 중에 있습니다. 오이풀은 아르기닌 외에도 과일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C도 매우 풍부하고 아스코르브산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다른 함량도 높아 맞는 건강영양제로 통합니다. 남성들의 정력의 부족은 대체적으로 운기와 혈이 부족한 상태로 대개 간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옛부터 오이풀은 성기능을 높이는 약으로 기가 허약한 몸을 잘 다스리고 손상된 신장기능을 보강해 남녀원기를 회복시키는 자양강장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안의 요독증을 잘 녹이고 소변으로 잘 배출되게 해주어 50대 이후 50%까지으로 떨어진 정력을 80%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원광대학교에서는 오이풀과 지황, 천화분 등의 몇 가지 약제를 배합해 먹으면 요로결석과 배뇨통, 방광염 전립선염, 잔뇨감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음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초효법을 통해 정력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성기능 상승효과로 절정감 등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정력강화에는 술을 담궈서 먹어야 제일 좋고 유효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 비하그라 못지 않을 정도의 효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법제 방법은 오이풀 뿌리 및 전초를 사용할 수 있고 수연 뿌리를 제거한 다음 깨끗이 씻어서 햇볕의 오일정도 건조시킵니다. 참고로 뿌리는 건조법에 따라서 항산화 성분이 5배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몇 뿌리를 넣거나 또는 잘게 썰어서 3분의 1정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꽉 밀봉한 후에는 뚜껑을 닫아주면 되고 6-7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뿌리를 잘게 가루내어 술에 타서 먹는 방법이 있고 석창포와 복분자 가루를 배합한 후 물에 타서 먹어도 됩니다. 오이풀은 실험을 통해 매일 지을 추출물 20ml를 10일간 복용시켜도 뚜렷한 독성 및 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약하신 분은 과다 복용 시에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고 고서에는 기운이 허약한 사람의 자궁출혈에는 사용을 금한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